안녕하세요 초록수민 입니다 오늘은 이 도태랑 한번 위에 커팅을 해 가지고요 번식을 한번 시키는 거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요즘 많이 하시더라구요 이제 1월 이잖아요 2월 3월 한 달만 있으면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 얘네들이 더 성장이 팍팍팍팍 되기 때문에 보통 2월 2월 때쯤 3월 때쯤 이제 번식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저도 자꾸 보니까 저도 해보고 싶어 가지고요 안해본 건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얘를 위에를 커팅을 해 가지고 한번 번식을 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줄로 할 거구요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좀 할게요 줄을 줄이? 줄이 안나옵니다 줄이 또 안나오네요 줄이 줄을 잘라 주고요 줄을 한번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소독을 해줬습니다 입장 3개를 남겨놓고 이제 커팅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입장 아래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3개 하나 둘 셋 아래에서부터 입장 3개를 잘 보시고 아휴 떨리진 않네요 저는 묶어 버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어? 어어? 어? 어어? 잘 되고 있나요? 어머 어머 잘못됐나? 어?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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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? 어떡해 뭔가 쓸렸나? 많이 쓸렸네요 아우 얘네들이 쓸려서 다쳐가지고 상처나서 안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를 뜯어주겠습니다 아 요런데 좀 많이 쓸렸네요 아우 좀 위로 이렇게 좀 들어서 할걸 아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쓸린 애들 이렇게 즙이 묻은 애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줄게요 너무 입장이 또 말랐네요 지금 보니까 거꾸로 놔도 되는건가? 여기 뾰족뾰족한 그 가시가 다칠 것 같아서 거꾸로는 못놓겠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? 옆으로 비시듬이 좀 세워놓겠습니다 그 뾰족한 거기가 다칠 것 같아서 세워놔야죠 아우 여기도 좀 쓸려가지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쓸린 부분을 조금 아 입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초보고 제가 입지보다 지금 너무 다친 것 같아서 이렇게 쓸려가지고 아우 모르겠네요 아이고 입장 다 뜯어서 떨어질 것 같아요 건드리면 안될 것 같아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흐트러트려야지 많이 자구가 나온대요 그래서 손으로 하긴 좀 그렇고 손으로 하는건가요 원래? 이거 안될 것 같은데 여기를 흐트려주려고 하라는데 여기가 너무 지금 흐트리고 뭐고 낚시졸에 쓸려가지고 좀 다친 것 같아가지고요 모르겠네요 손을 손을 깨끗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한번 뭐 어떻게 흐트러지르려고 하는데 여기 목배가 되게 단단하고 나무 같아가지고 뭐 흐트려줄게 없는 것 같아요 괜히 사고 만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세균 대고 그냥 알코올 솜으로 닦아가지고 그냥 자구구구구 사라지길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좀 후회되요 좀 후회되는데요 후회되는데 얘도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은 도태랑이었구요 얘는 치와와 앤시스 비슷하게 생긴 애들인데요 제가 집에 이런 애들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한번 이렇게 쓸려가지고 다치니까 좀 아 더 말려서 해야 되나요? 빽빽해요 되게 들어갈 데가 없고 두개 이렇게 비교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비슷하네 두개를 지금 골랐는데요 너무 또 매연 빽빽하네요 줄을 소독을 한번 다시 해주고요 입장 3개 아래서부터 입장 3개를 세서 아래서부터 입장 3개를 세서 그래서 이 줄을 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쪽으로 안 들어가서 그런건가? 당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해봐가지고 또 이번에는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쓸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빽빽해가지고 이건 안될 것 같은데 쓸린 애들은 괜히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 상처에 또 세균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쁘네요 이렇게 또 옆으로 이렇게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말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도 저 몇장 떼어줄게요 이게 쓸리고 입꼬지 때문에 그런건 아니고요 약간 여기 목대가 좀 드러나야 또 많이 자구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여기 뭘 흐트러주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나무같아서 흐트러지고 보고 할게 없이 딱딱하고 많이 말랐어요 잘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정말 목대가 단단한데 여기서 뽀글뽀글 자구가 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안그래도 제가 요런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요 자 도테랑과 치어 엔시스 다들 많이 키우시는거죠 제가 어떻게 한번 자구가 뽈뽈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쓸려가지고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잘 입꼬지를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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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